네 안녕하세요 하은기 서장님이 인사하십니다 하은기입니다 오 이것도 저장 안해놨어 와 이럴수봐 얼른 인사도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수선하게 방송을 시작하는 안징골TV의 수요일에 화요일엔 빨간장미를 일단 가능한거로 알겠습니다 방송을 하시면서 방송섭외전화를 받고 생방송중이어서 일단 카톡주세요 인생정대형으로서의 안징골사님 드시겠습니다 카톡으로 방송섭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겠다 안녕하십니까 딱 중요한 전화 와버린거에요 기다리고있던 우리 스픽스의 전화가 방송이랑 데모전화는 절대로 저는 그 두개가 방송과 강의와 데모 이 세가지가 제가 사는 법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은 온이농도 까야 되는데 온이농 나쁜농 같은 놈들 규탄하고 그러면서 또 먹고도 살고 먹고도 살고 그래야 기부도 하고 그럼요 안서장님 이발하셨냐고 여쭤보시네요 아 예 아까 이 남성전용 이 프랜차이즈 블루클룹은 언제 자기가 이발했는지 그 정립카드에 보여주잖아요 아 아까 사장님 그 사장님 이발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십니까 자영업자 살리기 하시는 분이야 일찍 가야 되는데 2월달에 가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돈 다 끼려고 머리를 엄청 짧게 짜는 다음에 버티는군요 길게 길는 거예요 장발 때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무 머리 길다 할 때 댓글에 올라오거든요 채팅이나 댓글에 가겠구나 머리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러면 불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안정일TV와 인사이트TV의 청자들 위해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훌륭한 자세입니다 우리 한기소장님 오셨고요 고맙고요 내일은 원래 안변세 좌우중갑작 토크가 저녁 6시 10분인데 내일은 오후 한의시 앞당겨서 삽니다 변희대 대표님이 5월 4일날 박근혜 사적까지 가서 기자회담하는 것 때문에 일정들이 다 꼬였더라고요 박근혜 사적까지 가서 가서 도대체 윤석열 한동훈의 만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침묵하느냐 예를 들면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억울한 게 있고 조작한 게 있고 과잉수사도 있었는데 분명히 왜 가만히 있느냐 비겁하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지금 한동훈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게 지금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냐 그렇죠 최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지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탄핵당한 거 아니냐 까지 같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기회주족으로 침묵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탄핵당한 거 아니냐 까지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무능함이나 기회주의 때문에 탄핵당한 면도 있다 방송에서는 그것도 지적을 해요 세게 얘기하네요 최순실 등이 국정농단도 했다 다만 태블릿 PC 온이나 투어 관련된 의혹이 많은데 윤석열 한동훈이라면 충분히 예를 들면 완전 조작도 할 수 있고 또는 한 50% 최순실 관련 범죄인데 나머지 50%를 최순실 안 한 것까지 디버시어서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작살낸 그런 건 이제 과잉이잖아요 과장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딱 윤석열 저는 당연히 우리는 윤석열인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됐습니다 올 4일은 전 전학계나 소장님이 걱정돼서 당연히 제가 어떻게 박근혜 사직까지 갑니까? 전 전 전학계나 소장님 걱정입니다 올 4일은 변희재 대표님 등 미디어치하고 턴나이트 등 정통보수그룹이 격근혜 전 대통령 당시 뭐하고 있는 거냐 윤석열 안동훈이 엄청난 조작수사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하고 있는 일 두 번 짝깝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를 너무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안심입니다 저는 안 가죠 왜냐하면 전 전학계나 안인권 소장님 걱정입니다 아니 그럼요 저는 늘 여러분 선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자중답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또 저희들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 합작을 하는 겁니다 댓글에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님께서 안진걸 사저에 모입시다 아이고 저는 사저가 없습니다 저는 떠돌이 떠돌이입니다 안진걸 선배의 사저에 모이면 몇 명 운물도 안 됩니다 데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제 방송 봉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와 안진걸 TV는 매주 화요일 날 하은기 소장님을 모시고 빨간 TV를 진행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이트 TV 어느덧 2만 4천 2백 명을 돌파했네요 그 지난주에 비해서 또 2백 명이 또 늘어났어요 너무 고맙고 안진걸 TV도 지난주에 비해서 몇백 명이 늘어나가지고 8만 8천 명 9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일요일 날은 나도잼 TV에 출연했어요 나도잼 TV라고 이재명 대표 네 완전 이재명 대표 찐 이재명 채널인데 가갖고 저도 방송도 하고 내가 비명계다 이재명과 친하지가 않다 비명계다 근데 이재명 대표만 만나면 비명이 나온다 꺄악 하고 왜 정치검찰 너무 당하니까 근데 힘 좀 내라는 의미로 비명을 질러들인다 그래서 비명계를 했더니 그래서 비명계 여기 안진걸 충격 고백 사실 비명계에다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나도잼 TV에 그래서 일요일 날도 저는 쉬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민주당 서초갑 청년위원회 발정식도 받았어요 일요일 날 왜 험재에서 고생하는 청년들 응원하려고 근데 청년들만 우울심에 모였어요 서초에만 네 서초갑 청년위원회에서 막 서초가 거기죠 지금 홍익표 아니 거기요 서초의리고요 서초갑은 최은상 위원장님 세무사 하던 분이 이제 이정근 씨가 사고친 적구여가지고 그분이 되신 거죠 고생 많으시죠 아우 그분들 너무 고생 그래서 일요일 날 3시에 제가 직접 갔다가 저녁에는 하은기 소장님도 아는 시사발전소 TV랑 한진희 소장님이랑 나두잼 TV랑 연합방송을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다 보니까 안진걸 TV랑 시사발전소 TV에서 못 튼 거예요 그것을 아쉬웠겠네요 아쉬워서 나두잼 TV랑 나갔거든요 근데 나두잼 TV가 안진걸 충격극 사실 비명계에 따로 올려줘가지고 안진걸 TV에도 이제 이걸 쇼츠로 올려놨고 그래서 아쉬워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은 아니 시사발전소 한진희 소장님하고 나두잼 TV 정나두 TV 대표님을 여기로 모셔서 안진걸 TV 세상 속으로 아직 우리 위대한 안진걸 TV에 출연할 정도의 어떤 아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농담입니다 맨파워 약해도 농담입니다 또 제대로 다 좀 구독자 작아도 응원해야 되는데 시사발전소는 14만 명이 넘어요 아 구독자가 중요한 게 네 그리고 나두잼 TV도 지금 7만 6천 7천 명 이 위대한 방송은 숫자 이런 걸로 지금 평가하십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제목을 이거라 그랬어요 젊은 유튜버들은 왜 윤석열 태진과 이재명 응원에 나섰는가 네 이 두 유튜버가 대표적으로 윤석열 태진과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채널들이더라고요 네 다 구성원들 보니까 20대 30대들 그 한진희씨가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실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뭐죠 프로젝트 둥지라기에서 둥지 네 둥지 민주당 청년정치를 혁신하자 네 그냥 뭐 이렇게 선배들한테 기원 받고 영입받는 식의 그런 그 다음에 그렇게 근대학에서 지조나 철학이 또 부족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하게 아래로부터 그게 지폐든 유튜브든 당원활동이든 저한테도 그래서 한진희씨가 와서 그 얘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은기 소장님의 응원이 절실히 보였습니다 저는 영입과는 무관한 그럼요 하은기 소장님은 아래로부터 성장하고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영입 대상이 늘 오르락내려야 했던 재밌는 캐릭터시죠 도불어민주당에 도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 의원님들 만나면 웬일이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청년 그 뭐 정치인들 인사들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알아서 그게 그냥 두시라 방해만 하지 말고 그렇죠 본인들이 나서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도와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안진걸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후지 도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막 지도부나 선배들이 나서서 마치 나한테 줄순 청년이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 자신들의 입속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진걸한테 줄을 섰고 근데 그 청년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계보나 계파로 딱 분류가 되고 그 계보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이 자리에서 도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진걸 기회입니다 아이고 안진걸에 줄을 서고 아이고 저한테 줄 서봐야 도와준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줄 서봐야 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자매TV 농담이에요 하은기TV는 언제 만듭니까 5월 15일에 킥오프를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편집을 하고 아 진짜로요? 네 우리 저기 하은기 소장님의 절친 동료인 한윤영 작가님이랑 네 저는 책을 하나 한 두 권 정도 쓰려고 소식을 전혀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은 어떤 저의 뭐라도 책을 내야죠 그자가 얼마 전에 메디치미디어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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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로 본인이 사회를 받고 책에 있는 저술 내용을 정리했고 거기에 들어간 공조자가 김성회 그 다음에 최종건 오 한 명 더 있었는데 이광수 이광수 아 이광수 미래셋 기획위원까지 연구위원까지 원래 이현주 의원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도중에 중도이 화창하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까지 있으면 너무 약간 잡탕 분위기다 좌우중답작 분위기고 좌우중답작 좌우중답작은 안진 걸 변희재 임세윤이 쓰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한 작가가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한 작가가 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 컨셉은 당신들이 썼던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 이거에 비슷하게 야 윤석열 정부는 뭐냐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 아냐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그 책을 읽어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왜 절망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최우윤석열 정부 그렇겠네요 나왔나요 그 책이? 네 나왔습니다 한 작가가 정리해주는 안진 걸 소장님이랑 변희재 대표의 책은 제목이 가제가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윤석열과 싸우는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세윤 소장하고 제가 쓸려오는 책은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아 왜 다시 왜냐하면 요즘 경제민주화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쏙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국민경제 지속적 발전이나 균형적 발전이나 이게 되려면 경제민주화 필수적이거든요 경제민주화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민주로 모든 게 다 민주주의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름다운 방향이나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나쁜 짓을 아니까 이게 무슨 나란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세윤 식당TV 돌아와 보니까 2만 9백 명을 돌파했네요 한기 소장님이 단숨에 10만 명을 돌파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이트 TV하고 안경을 TV가 공동방송하니까 여러분 인사이트 TV 안경을 TV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요일 날 출연했던 나두잼 TV와 시사발전소 TV도 신경 좀 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우리 자매 TV 임세윤 식당 TV 박예슬 톡톡 TV 그 다음에 우유종 TV 양해삼 TV까지 여러분이 늘 신경 써주시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갑니다 와 열받대요 노동절날 윤석열 국민의 메시지가 노조는 노동자들은 비리세력이다 니들은 특권세력이다 그러니까 뭐 법치주의로 확립하겠다는 건 이거잖아요 다 엄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니들 깡패고 간첩이고 특권세력이니 수사해서 엄벌해버리겠다 혼내겠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니들은 강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청년들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국민들하고 그걸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그게 노동절날 한 분 분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지금 아 제가 마침 어제 한강성심 서울의 소리 방송을 가는데 한강성심병원 앞에 노동자들이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한강성심병원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상 최고 병원이거든요 분신 뭐냐 어쩔 수 없이 대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한강에서 분신하신 분들이 우리 글이 다 오시거든요 네 오늘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요 그분 유서가 내가 세상에 집시법이나 보안법 같은 것으로 좋은 세상 만들다가 처벌받으면 내가 차라리 참으려고 그랬는데 선심상하게도 우리를 세상에 공갈 협박 협박 제발 일자리 좀 달라 우리 좀 써달라 건설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하니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임금 좀 올려달라 집단행동 그 다음에 우리 제발 우리에게 일자리 좀 달라 이런 게 공갈 협박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노조가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전세계 모든 노조 여러분 단체 협상 단체를 꾸려서 단체로 때로 몰려가서 교섭을 요구하고 강하게 촉구를 하고 어? 니들 우리 말 안 들어줘? 그러면 단체 행동 때를 써서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세김권 선호 유엔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자본가가 우월한 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때를 조직을 만들어서 힘들 말하는 협박도 하고 대응도 해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에 대해서 근데 그걸 공갈 협박으로 처벌하면 전세계 모든 노조가 다 처벌받고 없어져야 돼요 공갈 협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들은 대비 역설적으로 뻑하면 때려잡겠다고 하고 너희는 기득권이다 보조금 뺐겠다 실제로 한국노총 보조금 처리했을걸요? 한국노총 보조금 전액 삭감했다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누가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지금 뭐 최저임금 결정 국면이 있는데 또 이제 으름짝 놓으면서 재미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전...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올리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으름짝 나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 이 녀석들이 보수 진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자기 진영에서 지지율이 이탈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할 때마다 애꿎은 노동자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심보가 너무 눈에 보여요 이번에 박미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사실 건조한 게 1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기타 하나 받아왔죠 기타는 또 받아왔나요? 네 기타는 받았다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지 마음대로 노래 하나 부르고 기타 하나 근데 그 가사도요 아메리칸 파이 잘 보니까 정말 장성곡이 되거든요 음주감호 할 거면 그럼 왜 대통령이야? 와... 왜 거기서 한글로 연설해야 될 걸 영어로 하고 아리랑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야지 거기서 아니... 아메리칸 파이가 가사를 보니까요 진짜 장성곡이야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사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거 왜... 왜 거기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어떤 쇼, 공연 이런 거 해주고 받아온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짤이 이제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띄워주실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그 외국의 짤 미제국지 앞잡이가 돼버렸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그중에서도 일본 제국지 앞잡이까지 돼버린 거 자그만한 개가 되었네 이런 상태에 짤방이 비포에프터가 윤석열 해석 하바드 대회에서 우리 교포들하고 미국 진보적 학생들이 시위하는 거 보니까요 푸들이란 말도 쓰지만 퍼핏도 많이 쓰잖아요 애완견 너는 바이든의 양견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애완견은 되나요? 사랑도 못 받은 거 같지 애완견은 사랑이라도 받지 바이든이 홀라당 100개 먹으니까 환대 지은 척 하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윤석열이 굉장히 얕잡아 보는 듯한 얼굴이 여러 번 잡혔잖아요 그래서 노동절 얘기하기 전에 이게 왜 이러는지부터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막 설레발을 쳤어요 제가 출연하는 열린토론 네 열린토론 KBS 월요일 저녁에 하시는 박태흠 의원 얼마 전에 보니까 KBS의 좌파 패널들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표만으로 돌리던데 왜 난 나이가 출연하는 열린토론을 뺐는지 일단 여기서 항의를 드리고 박... 박태흠 박태흠 박... 박... 박대출 무슨 방송법 통과되면 공영방송을 지배구조를 민주로 개선하는 걸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벌써 으름장 놓는 박태출 그래서 막 KBS의 좌파 패널들 천지인 거 봐라 이러면서 표를 만들어 돌렸던데 열린토론만 쏙 빼고 걸렸더라고요 열린토론은 국민의힘이 2명이고 민주당이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항상 2명이 나오대요 그쪽에서 2대1로 제가 봤어요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수요일 날 나갔던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면은 대통령이 세계 중에 하나는 받아오는 거다 하나는 핵공유 혹은 전술핵 배치 혹은 자체 핵 개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보수 조선일보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너는 희망사항인데 보수는 희망사항인데 그게 미국에서 충분히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냐 만들어져 있대 이미 다 빌드업이 됐대요 해줄 거네 안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막상 미국 간 게 어떻게 됐습니까 셋 다 포기 선언하고 셋 다 그 지금 떠들고 있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너희 핵공유 안 해줘 안 돼 전술핵 배치 없어 자체 핵 개발 하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다 두고 난 뒤에 뭐 협의기구 협의기구 만들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이거가지고 이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아까 좀 이따 얘기할 테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예 잘했다 어? 이건 말이야 역사적인 거다 어느 동맹국에서 핵공유 관련해서 이렇게 문서를 문서화 형태로 남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없지 당연히 다른 나라에는 왜냐면 다른 나라의 나토 같은 데는 5개 회원국에 아예 전술핵 200여기를 배치해놨으니까 그런 종이쪼가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황당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기 외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이나 그런 건 원래 안 되는 건데 왜 불가능한 걸 못했다고 우리한테 기만적인 공격을 하느냐라고 그래서 국민 기만이라고 아니 본인들이 맨날 그걸 주장하다가 갑자기 내가 황당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희 보고 핵 개발하라 그랬냐고 우리 핵 개발 반대죠 민주당이 언제 국민의힘이나 정부도로 자체 핵 개발하라 그랬고 전술핵 배치하라 그랬냐고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은 정진석 홍준표 윤석열 이런 사람들인데 오세훈 윤석열 마치 자체 핵무장할 것처럼 되지도 않는 쥐들이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고 막 과잉 어떤 홍보 이런 거 막 하고 두고 봐라 우리가 국가안보를 책임다 난리를 쳐놓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 사기치냐고 물어보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얻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59억 달러를 투자 받았네 어쩌냐 하는데 59억 달러 중에 20몇 억은 넷플릭스인 것이고 나머지는 스마트폰 유리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런데부터 해가지고 총 59억 달러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원래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원래 해주기로 한 걸 가지고 자기가 1호 영업사원께서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투자 유치를 받았다 그게 성과가 되려면 없던 계획이 임성렬로 인해서 그렇죠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가서 숟가락 얹는 게 어떻게 그게 투자 유치입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은 같은 기간에 12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 내주고 온 그런 외교를 하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따위를 할 수 있냐 안 보고 경제고 제대로 하는 게 하모 없냐 이러면서 조선일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조선일보도 오히려 핵 족쇄가 됐다 핵 족쇄가 됐다 자중빵을 할 수 없는 핵 족쇄 유성렬 대통령실을 그렇게 타박을 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면서 본인이 했던 익숙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맞아서 노동자들을 또 때리는 거죠 노동자를 때려서 노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 중도나 보수층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지지올려 그러다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노동시간은 길죠 산재는 가장 심하죠 건물을 올라가는데 사람 떨어져 죽는 데가 건설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산재가 많은 곳이거든요 노동시간 가장 길고 그리고 진짜 건설 현장 가보시면 제일 힘든 노동이 거기입니다 3D 중에 3D잖아요 당연히 이분들이 당하다가 노조 만들어서 이제서야 겨우 권리 찾았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과한 행동이나 과한 요구가 일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데 건설 노조 말고 막 사이비 노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갖고 이상한 행동도 한대요 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갑자기 와가지고 노조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옥석을 가려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탄을 받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안에 고쳐나가면 될 일이지 건설 노조 건설 현장 노동자 전부를 간첩 깡패 행정사범 몰아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모독을 주고 심지어 구속시키고 대대적인 수사하고 앞세가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야씨 내가 죽음으로 싼 거였구나 너무 오불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한국에 양대 노총이나 노조가 너무 기득권화됐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층 노동자들 더 힘든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하도급 회사들 이런 회사들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청년 지금 실업률이 심각한 거 아니냐 우리 광주형 일자리 같은 거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노조에서도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해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은 노조가 그런 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면 당신들이 지금 너무 기득권만 챙기는 거 아니냐 지금 더 죽어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좀 챙겨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자 이러면 내가 이해라도 한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가 기득권이라는 거죠 일자리 하나도 한 번도 미국에 133조 최근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미국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고 미국이 그냥 대대전 환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광주 일자리도 결국 한국노총이 합의해 준 거잖아요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일부 노동계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려고 기존의 기성세단을 기득권이 보기에 약간 양보를 해서라도 그런 타협도 한 거거든요 논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국노동운동이 외국에 비하면 그렇게 급진적이나 막 이기적 주장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노조가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성인도 밀려나가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발씩 타협해 주다 보면 새끼들 새끼들이라고 해버렸네요 새끼들 요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정기저죠 죄송합니다 거짓말과 욕이 국정기저잖아요 바이들 날리면으로 도청이 있었는데 도청이 없었다 방송에서 정말 그렇게 한 발 한 발 타협해 주다 보면 새끼들이 저 녀석들이 기고만장해져서 자꾸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사여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드려드리는데 대우조선해양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했던 노동자분들이 기득권 노조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비정규직들이잖아요 비정규직이고 하층 노동자들이 하층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조선업이 폭망했을 때 조선사업이 버티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비정규직 뭐 이런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서 버티게 하려고 끌어들였던 사람들인데 임금 삭감 30% 감소하고 임금 삭감 30% 합감하고 자기들 또 임금은 또 올렸어 최근에 그래서 조선업황이 최근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니 예전에 받았던 거를 원상복귀 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죠 급여 깎았던 거 좀 올려달라 옛날 돈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깎았던 거 장성권으로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어서 회사 살린 거 아니냐 그걸 안 들어줘 그걸 안 들어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산탄 좀 가져가서 다 쏴버린다 이런 거 자기 단톡방에서 용역이랑 같이 넣으냐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유치한 씨가 그 현장 밑바닥에서 땜질해가지고 자기 감옥에 가둬 감옥에 스스로 가둬가지고 그게 불법 점거한 게 아니라 자기 일하는 데서 사측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거기 숨었던 거예요 그게 기득권 노조입니까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이 정부 녀석들이 지금 기조로 이 기득권이 문제다라고 하면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사측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당시 이상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만큼 했죠 특공대 뒤발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새끼들이 정작 했던 건 그러면서 마치 양대노총의 기득권이라던가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것처럼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화물연대 마찬가지 화물연대 일부 연대 원들이 구상원들이 쇠구슬 던지고 갔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파업 동참 안 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부 분들의 폭력 행위가 있었죠 그런 분들은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면 돼요 그렇죠 처벌돼요 그분들은 또 근데 원희룡이가 정권총회 화물연대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일법부 우리가 해결하겠다 밥을 풀치자 그래 놓고 자기들이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화물연대분들이 뭐 무슨 양대 노총에 속한 어떤 뭐 기득권 귀족노졸 하잖아요 화물연대 보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미친 놈들 나쁜 놈들 야 기족들이 열여셀 시간 일하고 고속도로 여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냐 이렇게 변희재 대표께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설득력했잖아요 딱 한마디 정리해버리더라고요 변희재 대표님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극우 유튜버 이런 분들이 선동할 때 민주노총에서 뭐 집회나 시위 나오면은 뭐 주한민군 철수 이런 거 요구하는 건 비정상인 거 아닌 이런 걸로 자꾸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그대로 당신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노동자를 가지고 뭐 어느 노동자가 지금 그런 걸 요구합니까 맞습니다 노동단체 이제 급진 노동단체가 일부 주장하는 걸 가지고 왜 그걸 노조나 노동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탄압하는 빌미로 삼냐고요 그거 단체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뭐 그게 뭐 잘못된 주장이고 나쁜 주장입니까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지 한반도의 뭐 평합정 체계라 이게 나쁜 겁니까 지금 우리 화물연대 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3,400만 원씩 요즘에 내면서 차에서 자고 3시간 자고 어느 귀족이 3시간 4시간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잡니까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 해가지고 그 다음은 고속도로에서 좀 안전해졌잖아요 사고 들라고 그러니까요 졸음운전 예방해가지고 아니 일 안하고 돈만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거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 명이 옵니다 김건희, 윤석열 일 안하고 돈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하고 맨날 술 먹고 패션쇼만 하려고 그러고 사진만 찍고 나쁜 놈이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안마르타님께서 와 안중열띠 안마르타님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하대하는 만국적 검사대 우월의식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놈들은요 노동자 서민들을 아주 하찮게 개돼지로 봅니다 짓밟아봐야 될 대상이나 빨갱이로 봐야 아직도요 그럼 반만 반만 만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만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다 그랬죠 그래서 안마르타님이 오히려 기족검사들이 문제다 속시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강호 선생님이 분신노동자 어떻게 되었나요 뉴스 못 봤나봐요 일하시다가 아까 돌아가셨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민단체들이 강원도로도 서울로도 강력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또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윤청석님 평화님 이발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성상훈님 노조조중률이 겨우 10%인데 그건 바로 회사에 타면 견딜 조절 힘이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노조중률이 약하니까 더 우리가 기를 쓰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버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하가 치면 부하가 왜냐하면 일부분들의 오버 나는 지금 이 정권의 오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유 이 정권은 총체적인 오버죠 인사티티비에서도 우리 아콩알림 김강호님 호효식TV님 많이 오신 호효식TV님께서 오랜 봉화가야 하는데 전국적 봉화말가야 이게 없으신 그 노무현재단 에서 남산순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5월달에 어제 5월 1일 날 어제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구간별로 걸어가지고 5월 23일까지 봉화하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스펙스티비에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절날은 우리 노동자들의 명절 아닙니까 그 노동절마저도 노동을 능멸하고 음해하고 탄압하니까 결국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고요 어제 정말 저도 시내 집에 가봤는데 교보문고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시청률 7번 출구까지 정말 많이 모셨더라고요 한 10만 명 정도는 모셨는데 결국 이제 양대 노총의 구호도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윤석열 규탄이었는데 어디쯤은 윤석열 심판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정식으로 윤석열 9까지 나왔어요 제가 피켓을 저기 두고 왔어요 피켓 좀 하고 올게요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장애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태용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노조의 불법 노조의 폭력적인 행태 일부 그런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놓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발 타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까 안진국 수사님께 말씀드렸던 까닭이 뭐냐면 지금 건설로조라던가 건설업 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힘든 원천적인 이유가 뭡니까 연초에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근데 건설 현장에 있는 건설 시공 계획 시공 계약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값 폭등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가요 철근 시멘트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요 목재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원래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노동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화물연대가 끼어드는 건데 화물연대가 시멘트 같은 거 못 옮기면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 경제 도우 못하니까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는 게 기종 노조가 이거 풀 수 있습니까 그 기종 노조가 있다 치더라도 건설 노조가 이거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원자재값 폭등한 거 어떻게 할 거냐 물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계약했던 그 건설 현장의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가 안 맞을 때 이걸 국가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 이거 전혀 안 해요 지금 미국 가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콘텐츠 사람 중요해 원래 근데 뭐 넷플릭스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지만 그거 말고 진짜 지금 우리 위기인 거는 반도체 네 뭐 배터리 배터리 전기자동차 다이오 이것도 다 갖다 받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걸 통해서 폭망하고 있는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하고 왔어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니까 원자재값 폭등이고 물가 급등이고 하나도 못 잡는 거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그냥 뭐 보일러값이나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돌아가지가 않거든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현장 노동자들은 못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왜 노동자들 탓입니까 니네가 무능인 탓이지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녀석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제 노동절집회 갔더니 이제 구호가 윤석열 규탄 심판에서 윤석열 아웃까지 나온 거예요 아웃 여러분 점점 노동계와 노동 민중 시민단체들 분명가 터져서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찢어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촛불행동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는데 이게 각계각층 민중들이나 시민들 분노가 커지면요 곳곳에서 이게 이제 퇴진운동이나 타도운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대한 연대가 되면 2015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화도 엄청난 연대체가 됩니다 제가 그걸 결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노조에서도 제발 건설노조 탄압 좀 그만해라 이렇게 별도의 피켓을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심판 제가 이제 노동절집회 받아 갖고 왔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윤석열 김건희 미국 가서 하는 짓이 보세요 황유소장님이나 애청자 여러분 사진 봐보세요 전부 다 김건희가 주인공이에요 대통령실에 지금 다 올려놨어요 김건희 아 요것은 이제 한국이 천억 달러 백삼삼조 해서 미국에 일자리 창출을 이어줬다 도대체 이걸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이 일자리로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미국 조님은 여기서도 김건희 근데 또 김건희가 또 주인공이에요 대통령실에 버젓이 김건희 주인공 올려놨어요 여기서도 김건희가 주인공이죠 김건희가 대통령인 거 맞아요 아니 여기서도 이걸 대통령실에 다 이걸 올려놨어요 이게 김건희실로 이름 바꿔라 이놈들아 대통령도 김건희로 바꾸고 그냥 차라리 아니 영부인인지 족부인인지가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를 장악했어요 완전히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맞아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를 국민세금으로 조명 쳐줘 뭐 사진기사부터 홈보라인부터 그게 다 그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건희 개인 비서가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여러 명이 채용이 돼갖고 김건희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정하고 그런 것만 지금 몇 명이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이것들아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을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 때 자기는 안 나대겠다며 아니 내가 내가 뭐 좋아 사진을 찍든지 주인공이 되든지 마음대로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지 이력서처럼 돋보이고 싶어 다 알겠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잖아 나는 안 나대겠다 나는 안내로서만 그리고 돋보이려고 경력 조작했다고 자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돋보이려고 세금 혈세를 낭비하고 대통령 대통령실을 조작을 해 장악을 해 너무 돋보여 너무 돋보인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그래 뭐 붙이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더 돋보여야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아 내가 막상 활동을 해보니까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많은 일들이 있더라 이거 내가 대선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안 나대겠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국민께 양해를 좀 구한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그러고 난 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적으로 제도에 들어와서 감시를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지 왜 개인이 지금 사인이잖아 사인 사인이에요 사인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사인한테 왜 저런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진을 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느냐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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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서요 공적기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대법원 판례에 보면요 고위공무원의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기밀 누설한 것도 처벌된 전례가 있어요 아무리 영부인이어서 경비 경호 대상은 될지언정 사진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기밀을 다 말해주고 보고를 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넷플릭스 투자도 아닌 건데 이미 하고 있던 건데 김근혜한테 보고했다고 대통령이 밝혔죠 그 보고만 했겠어요 온갖 국가 보안 안보 관련 기밀들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식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별별 보고를 검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보면 녹취를 보면 조국 봐주려고 그랬는데 수사 비판하고 검찰 개그하니까 우리가 구수시켜버린가 김근혜가 그러잖아요 수사를 다 지가 보고받고 수사기밀을 수사지의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태용호 녹취로 이야기할 때인데 태용호 녹취로 태용호 보좌관이 언론사에 제보한 거라면서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미 내부에 이 미친 집단을 폭로하는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내부자들 중에 한 달 만에 보좌관 다섯 번 갈았다던데 그러니까 그중에 한 명 추정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에 신인규 변호사가 나와서 국민의 바로세기 연대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보좌관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좌관 말고는 회의에서 한 거니까 와 그러니까 저는 곧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제 전현직 직원들이 폭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폭로는 별로 파괴력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원래 미친 소리라고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폭로하면 뭐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거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거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진짜로 김건희가 주도한다든지 윤석열 꼼짝 이미 알고 있지만 아이고 열받아 너 욕밖에 안 나와요 이 도구 베이비 같은 놈들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농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태용호 의원님은 정말 고무찬양에는 역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아 맨날 김일성 자랑을 하던데요 4.3도 지휘하고 또 뭐 했다고 했죠? 그때도 이제 고무찬양을 북에서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왕으로 불러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찬양 공부를 하시는데 아 영업왕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최고 지배층 남한에서 최고 지배층 내는데 고무찬양 그때는 김일성 부자를 찬양했었고 지금 윤석열 김건이를 고무찬양하는데 근데 지금도 김일성 고무찬양한다는 게 이 정통보수단체들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4.3도 김일성이 다 진두지휘했다잖아요 김구를 갖고 놀았다잖아요 그럼 그것은 김일성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해방전후에서는 지금은 그 전지전능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번에 암튼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악홍화님께서 노동자로 노동자의 날이고 불법 파업은 별로 없는 건 아는데요 미리 파업 신고하고 맞습니다 불법 파업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불법 파업하면요 노동자나 노조가 깨져요 없어져요 구속되고 처벌되고 엄청난 손배가 합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합법 파업입니다 파업하다가 충돌이 생겨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일부 국민들이 양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요 애국에 아까 말하셨지만 급진적으로 과격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너거나 법대로 정당 운영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맨날 당대표 초청했다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걸려가지고 저번에 위법하다는 판결이나 받고 그리고 그쵸 그리고 한동훈 헌재에다가 신청했다가 각하나 당하고 너거나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국정 운영을 좀 하세요 정당법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이 자들은요 당대표 쫓아내고 외부의 압력으로 당대표 선거에 불법 개입하더니 이제 공천까지 윤석열 진무실이 개입한 게 오늘 폭로가 됐는데 이게 박근혜가 2년이 선고된 중재죠 그리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고 황당 이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여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분위기가 흥흥할 것 같은데요 흥흥할 것 없습니다 예상했던 거죠 너무 신나죠 너무 좋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저는 기다립니다 아 진짜 이거 박수 한번 그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예요 용기 있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요 그 정무수석실이 한다는 일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항상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대통령실이라는 건 기관이에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행정관, 비서관, 행정요원표 300명 이렇게 일하잖아요 최소한 150명에 300명 일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은 워싱턴포스트에 대통령이 인터뷰를 또 삽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신년 인터뷰 조선일보랑 했는데 그때도 삽질했어요 뭐 핵 공동연습 이런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바이든이 노!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핵공유도 너무 웃기잖아요 김태우 핵공유 느낌 그래서 이거 난리 났잖아요 유사 핵공유처럼 그러니까 핵인지 감수성 핵인지 감수성 핵핵 그 다음에 뭐 술 취한 느낌 온갖 패러디가 다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미국에서 핵공유 노! 사실상 핵공유 기조와 어긋나는 것 혹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매체와 조율을 해서 이건 사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홍보라인 공보라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왜 못했다 실패했다고 안 했다고 표현했냐면 조선일보 때 한 번 핵연습 때문에 망신을 당했으면 두 번째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조언을 하거나 이런 실무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쪽에서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인마 나를 가르치려드란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는 지가 제일 잘하는데 뭐든지 지가 제일 잘한다면서요 그러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저도 실무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 매체랑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잘 들어보면 난리면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기면 보수하고 원래 이 공보라인들이 하는 일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대통령의 발언을 관리하는 게 그 사람들의 실무적 업무예요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공보라인이 하는 시스템인데 대통령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방송 패널들 발언을 관리하러 들어요 장성철 쫓아내 지금 KBC에서 쫓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백운기 씨하고 장성철 씨는 보수잖아요 근데 이 보수가 맘한다고 방송 압력 행사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KBS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KBS 출연진들도 지금 계속 블랙리스트를 돌려요 이놈들이 구부단체 통해서 그러면 제가 곧 있으면 몇 명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사회사관을 해보셨잖아요 사회사관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무자는 윗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왜 왜 경찰 정보 보고서에서 이태원 참사가 나자마자 좌파 동향부터 살펴서 냈냐면 보고를 받는 쪽에서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쫓아내고 공작하려고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 제일 좋아하는 짓들이죠 제가 안진건 소장님 민생연구소에서 일하고 안진건 소장님이 만약에 탑다운 방식의 조직을 운영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정보 보고에다가 우파 동향 이런 걸 줘요 안진건 소장님이 이거 필요 없는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를 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이딴 걸 쓰고 그러냐 넌 비싼 돈 월급 받고 윗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보고서는 못 써요 당연하죠 근데 윗사람이 이걸 못하게 해야죠 그런 짓을 근데 윗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아 이거 써줍니다 내가 안진건 소장님 좋아하겠지 이렇게 줬어 안진건 소장님 그걸 좋아해 아 이거 이쁘다 역시 너는 밥값을 하는구나 하면 계속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된 사람 유심해서 구청장 상실력 나왔는데 항소심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김 누구죠 민정수석실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도 있다가 지가 충성당하겠다는 식으로 지가 능력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쓸데없는 블랙리스트 뭐 이런 짓 해가지고 조국 수석이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치 지가 공익재보장인 것처럼 분노하고 지가 한 짓을 김태우? 지금 강서구청장 김태우 지금 강서구청장인데 유심해서 의원직 날라갔어요 형 근데 항소심 빨리 해갖고 보궐선 가야 되는데 보궐선 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죠 그런 짓은 그런데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상사가 있으면은 그런 짓을 못하는 거고 그런 짓을 좋아하는 상사가 있으면 자기가 예쁨 받고 승진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고 받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 관리를 안 하고 자꾸 패널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뷰를 왜곡하고 네 지도자가 아 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가 닿는 게 문제 없도록 하는 참모들이 좋아 이 사람들이 괜찮은 실무진들이야 라고 하면 실무진들이 앞다퉈서 그거 성과 내려고 하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화낼 거 아니야 어? 이런 얘기하면 화내고 내가 뭐 지금 방송 패널들 안정론 소장 변희재 대표 이런 사람들 정리해가지고 이런 좌파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때려잡겠습니다 하는 걸 위에서 좋아하니까 자꾸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거랑 그러면 태용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똑같습니다 뭐냐면 정무수석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야당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소통하고 이런 거 통과시키고 싶은데 이해를 구하고 여야 영수호담 같은 거 잡고 그리고 당대표한테 가가지고 당대표 지금 우리가 69시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실수했지만 당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근데 가가지고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다 아니면 경찰이에요 그리고 태용어랑한테 가가지고 공천 좀 받으려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미국 갔다 온 거 옹호 좀 일본 갔다 온 것부터 이제 옹호를 해라 그런 거지 일본 심각하잖아 패널들 바른 거 천안함 시인귀 이런 애들 나와서 떠든 거 보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래서 보수참식 채널로 이미 한 번 공격을 했는데도 나오니까 태희완 태희완이 최고위원일 때 말이야 마이크 잡고라는데 한 번 빨아줘야지 최고위원 발언하면 언론에 나오니까 그 말도 안 한다면서 지금 방송판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김재섭 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내부총지라는 놈들밖에 없는데 이럴 때 최고위원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말도 해주고 언론 기사도 많이 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태용어가 바로 가서 우리 대통령은 영업사원이 아니다 이제 영업왕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실제 최고위원에서 일본 회담 잘했단 말은 안 했는데 그 후로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란 것도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가 싶어요 그 말이 해놨는가 이제 느껴져요 아 이것도 한일 관계가 개선된 증표다 에라 미친놈 독도는 일본 땅이랬 했는데 그때 너무 느닷없었잖아 갑자기 한일 관계 개선 증표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진복은 압박을 엄청 받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진복인지 뭐 까치복인지 간에 그 사람이 태용어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최고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겠죠 예찬아 니가 부산에서 그래도 봉천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이준석이랑 다르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장예찬이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예 아 내가 민망해 죽겠어 진짜로 당신을 보면 그래도 신인규 김재섭 그다음에 저기 남양주시 국민의당 곽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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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규 김재섭 천하람 장성철 또 심지어 서중옥 변호사님도 가끔은 문제 있다고 시인을 해요 근데 아예 신인 안하는 사람이 아니 신인 안하는 걸 넘어서 아예 위대한 억적이라고 찬양하고 과장하는 게 장예찬 태용호 등등이잖아요 장예찬은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미정상회담이 잘 됐다는 근거로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페이스북에 썼던데 여미유리 신문이랑 일본 신문에서 칭찬했대 윤석열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야 일본 국어 언론들이 칭찬하면 그건 한똥적이라나 걔들은 미제국지하고 한똥속 돼갖고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로 지금 한국을 전락시키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어 워이턴포스트에다가 일본이 그 우리 식민 지배하고 침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미유리가 좋아하지 그러면 싫어하겠냐 그게 왜 우리가 외교를 잘한다는 그건 일본인이니 혹시 아니 우리 일본인이야 그 일본인 우리 고객을 근거로 칭찬하든지 말하든지 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셀프 머리치기인지 자살 꼴인지 구분도 안 하고 일단은 무조건 빨아들이면 좋아하니까 거기서 SNS고 방송에 관해 헛소리를 찍찍하는 게 대통령과 우리의 위대한 용도자인 김건희 영통영님께서 영부 영부인인지 대통령인지 뭐 VIP2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이진복이라든지 앞잡이들 내세워서 강승규 시민사에서 이렇게 협박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니들 국민의힘 모원들 공천 받으려면 제대로 해 최고연이든 온회인사든 보수참칭 채널 몰아낼 테니까 그 자리 가서 더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진복 이진복 씨인지 까치복인지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천을 준다고 당선이 되냐 당선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용호는 강남 태용호는 강남이니까 그런데 이 얘기 자체가 이진복 우리 진복 씨 말에는 합류돼 있잖아요 합류돼 있잖아요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우리가 유능한 검찰들 다 내려다 보내서 강남이고 서초고 영남이고 다 우리가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포가 돼 있는데 과연 태용호한테만 했겠냐 이 얘기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용호한테만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모든 의원들이나 방송에 나가는 온내외 인사들한테 다 제대로 좀 해라 니네들 보수참칭 채널들 우리가 몰아낼 테니까 방송 가서 더 해라 이랬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맞죠 그리고 정광훈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전화왔다 네 민주노총 파괴하라고 전화왔다 민주노총 몰아내달라고 전화왔다 나는 그게 저게 말이 될까라고 했는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되면 그전에도 여러 번 주장했어요 김건희한테 전화왔다 집회에서 오늘 또 용산에서 전화왔다 좌파 척결해달라 추사파 척결해달라 하니까 과장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세력들하고도 내통을 한다고 봅니다 아 내통이요? 대놓고 그렇죠 내통 아닙니다 내통이 아니라 대놓고 대놓고 결탁이지 대놓고 아니 김재원은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대놓고 오빠 척하 통일했다고 정광훈이 말하는데 내통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정광훈 밑으로 들어간 거죠 정광훈 밑으로 제가 사실 그래서 공중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긴 하는데 KBS에서 그냥 질렀습니다 아 지르셔야죠 제가 그래도 KBS에서 이 정광훈 손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태용호 정광훈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국민의힘에 제가 서비스를 하나 해줬어요 해법을 제가 대시해줬어요 해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해법이 뭐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 손절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지금 되게 난처한 상황인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당원도 아니고 그래서 뭐 김조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광훈 목사도 당이 있거든요 그 당이랑 합당을 좋아하십시오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당이랑 합당을 합시오 합당을 왜냐하면 둘이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 이미 합당을 하고 합당을 한 뒤에 너무 똑같잖아요 하는 행태가 합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윤리위로 정광훈 목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다른 당이라서 못하는데 합당을 일단 하면 합당을 한 그 자체로 김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족한다고 이 사람들도 만족하고 합당을 한 후에 정광훈을 처벌하면 이준석 이런 사람도 만족하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아니다 정광훈과 합치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굉장히 화끈한 실직 제한이네요 물론 그럼 청소는 망하겠지만 제가 알게 뭡니까? 서로 차이도 별로 없잖아요 전혀 없죠 우파천하통일 거의 정광훈 주장이랑 태용호 주장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뭐 일치하죠 윤석열이랑 윤서인 작가랑 일치하고 지금 거의 윤석열 주장은 윤서인 유튜브랑 똑같다 아 똑같습니다 완전 지금 천하통일이 된 상태 우파천하통일 정신통일부터 해야 될 텐데 자 우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진복이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가 녹취록에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이진복 태용호는 이게 지가 거짓말한 거라는데 아유 어떻게 보좌관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지 체면이 있지 지가 거짓말했다고 윤석열 지금 이진복을 실드로 쳐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지는 바보 빙신이 되고 그쵸?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그러면 그렇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아니 거짓말 한 것도 거짓말 한 것도 문제지 보좌관들이 막 일제히 아니 도대체 체구원에서 왜 이렇게 막말을 삼으십니까? 그러니까 야야 내가 그게 이제 너무 콘에 몰려가지고 야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거야 공천 주려면 어쩔 수 없대 이렇게 거짓말을 보좌관들이 다 태용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왔을 텐데 유죄 따졌겠습니까? 그냥 지가 이제 야 오늘 정무선 만났는데 내 발언이 좋았대 뭐 공천 뭐 이런 지가 지가 좋아서 보좌관들한테 막 한 과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점잖은 사람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잡놈이니까 점잖은 사람은 아니고 잡놈이니까 하겠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누구보다 진실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얼마나 지금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감시도 많이 받고 아니다 나 믿어달라 난 진실이다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거쳤을 텐데 정치인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또 왜 색깔로 얘기하냐고 할 텐데 니누리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다 난 잡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 잡놈은 저만 우리 한규 소장님은 품격 있는 청년 정친이고 우리 또 잡라인 아니겠어요 저가 길거리 적폐 세력 잡놈이죠 잡인 잡초 잡인 근데 이놈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권 윤석열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내가 I can't upset 해놓고 그 아이를 재팬이라고 지금 조작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 화장 날리면이다 도촌 미국도 그냥 도촌이 없었다고 거짓말은 또 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영어 아이를 영어 아이가 재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팬 can not accept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지 그렇게 일본 편 들은 것도 웃긴데 왜 일본이 무릎 꿇는 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얘기해 그것도 이상해요 해명도 이상해 무릎 꿇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인 것도 문제였는데 거짓말 아니었다고 정말 정말 백보 영보에서 해석해주더라도 이상한 일이야 왜 일본을 대본하자고 그것만으로도 일본 앞잡이로 탄핵감인데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요 심지어 나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일본 정치보다 더 일본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정치는 고도의 언어로 언어 감각으로 하는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거는 국가 기조를 바꾸고 관료들의 업무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주어 하나 그 문장 구성을 못하는 통치자한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앉혀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니요디 강아지님께서 근데 이 국민의힘당 놈들이 경제 탄탄 안보 튼튼 역대 박미성과 59불 투자 유치 개뻔뻔한 국진 플랜카드를 걸어놨대요 진짜 너무 창피한 놈들이에요 난 그걸 봤습니다 여기다 워매가면서 봤는데 그건 칭찬합니다 경제도 못 살리는데 자영업자들이라도 그렇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빡친당 가입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촛불행동이 창당한다는 건 여러분 가짜뉴스로 창당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창당도 반대하는데 제가 그러나 빡친당 찬당은 찬상했어요 1호 당원은 좀 그렇다 제가 1호 당원이에요 당대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스픽스 방송국에 빡친당이 있는데 양문석 박사님 임세윤 소장님 둘이 공동대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 너무 세다 저는 그래서 방송 패널이 아니니까 빡친당 당대표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저는 1호 당원이에요 이걸 만들어줘놓고 가끔 난입시키더라고요 빡친당이 너무 약할 때 양문석 박사님 바쁠 때 대타로 가고 막 그래요 너무 애가 타니까 일단 우리 청년농부가 만든 햇살 햇살담은 영지 녹가경지버섯 녹가경지 저희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너무 좋고 이것도 우리 아임굿 숙채소재 생활할력제 아임굿도 너무 좋고요 이거 산삼순백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따주십시오 여러분 1분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일정 같은 거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슈퍼챗도 또 새로운 길림 새로운 길림 계속 슈퍼챗 쏴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후원해달라는 말도 참 미안해서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저기 방송 말미 할 생각입니다 예 탕디피디님 1분만 한국 나가나요? 네 아까 그 이야기 하려다 말았어요 이게 탄핵각입니다 탄핵각 이번에 공천 개발한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전화 잔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삼 팔베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차원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지난 7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예예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진짜 산삼순백은 정말 몸에 좋은 느낌 확 나고요 마이보험 체크는 제가 가입해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커버가 안되는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손보험 하나 가입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병 걸렸을 때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컨설팅을 잘 받아가지고요 좀 보험 불필요한 보험은 줄이고 꽃필요한 보험은 가입하되 그런데 간곤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산삼순백 정말 우리 진보기 유튜브들 위해서 소정의 광고비까지 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산삼순백 회사와 마이보험 체크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가능하다면 산삼순백과 마이보험 체크 적극 구매와 가입 부탁드리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진건 소장님은 이제 진정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좀 쑥스러워가지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홍보를 안 하세요 하지만 안진건 소장님이 활동하는 행동들이 제가 정말 선악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뿌리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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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꿈수저 장학금부터 해서 여름에 제 6회가 6번째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밑에 황 밑에 나가고 있는 안진걸TV 저도 유튜브를 했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지만 절대 이런 후원 관련해서 요청을 하거나 같이 부탁을 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안진걸TV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자막으로 보이는 창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안진걸TV에서 지금 활동하는 여러 어떤 지금 텅디피디님의 콘텐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이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안진걸TV랑 민성경 선수를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 유튜브들의 활동비 거기에다가 꿈수저 청년 장학금 기부 거기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투쟁의 일부 사용되는 거죠 딱 거기에만 써야죠 어디 다른 데 쓰지도 않아요 그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지금 매주마다 매주말마다 나가는 그 집회를 통해서 촛불 집회를 한 번도 빠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온라인과 정책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고 한기소장님은 얼룩소에 한기소장님 기부문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중앙일보나 뭐 이런 데서 기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등등에 대해서 20대 30대 패널로 나가서는 제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 출연료도 인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정말 출연료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농담으로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배인 대표님 출연료들이 임세인 소장은 못 드리잖아요 양질에 왜냐하면 돈이 없어갖고 민생경영 공동소장 돈 안 줘버려요 가끔 제가 어디서 상품권 받으면 그걸로 때우고요 양질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양질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안징걸 TV가 안징걸 TV와 민생경제연구소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이런 나라가 있음님께서 아까 햇살 남은 버섯농원 살 수 있느냐 맞습니다 거기 경북 상주의 청년농부님이 어려운 조건에서 윤석열 정권하고도 투정하면서 유기농 버섯 농사를 짓는데 제가 광고비를 안 내셔도 좋으니까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청년농부 중소기업 응원원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가 있음님께서 다른 두 분 많이 있는데 안징걸 손님께 못했네요 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아무튼 이번 태용호 녹취록함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퇴진 탄핵 사항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퇴진이 특히 탄핵이 되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청공이 개입하고 김건희가 개입해가지고 관절하든지 진무시기전이 있었고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뭐 예산 낭비가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태용호 녹취록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진복 등이 구체적으로 공천협박으로 개입했다 이런 건 진짜 탄핵세가 됩니다 나중에 언벌도 받고요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외교 국방을 망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특정하면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는 게 이태용호 녹취록 매우 앞으로 큰 파문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아침에 임세윤 소장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녹취록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보좌관이 쫓겨놓은 보좌관이 아니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제보를 하고 저쪽에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박하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건 통화 녹음이 아니잖아요 회의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인사이트 TV하고 안딩을 TV로 공동 생방송 5,50분이 시작해서 벌써 또 한 70분이나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요 밤에 10시에 빡친당 저는 이로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양문석 박사님 임세윤 소장님 스픽스 요즘 스픽스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스픽스 구독하기 좋아요 힘 좀 실어주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픽스 하시는 분들이 10시 10분에 빡친당 임세윤 소장님하고 양문석 박사님 나가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희는 내일 1시에 안변세 원래 6시에 해야 되는데 변희 대표님이 박근혜 사저의 긴급 기장이 박근혜 따지러 가는 거예요 왜 윤석열 한동훈의 온갖 폐약질과 국정 파괴를 용인하고 있느냐 박근혜 전대팀에 나서서 입장을 내라 윤석열 한동훈과 싸워라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기장에 가시기 때문에 내일 그걸 저희가 보내드려야 돼서 내일 1시에 안변세 안딩글TV 미디어치TV 임세윤 식당TV 인사이트TV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안징글TV 사람 속으로 아까 말한 청년 유튜버 윤석열 태진과 이재명 응원에 앞장서고 있는 시사발전소와 나두잼TV 를 다섯일 번에 전격적으로 제가 초대해서 출연일까지 준비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공천개입을 하면 안징글 소장께서 합법적으로 국정에 개입을 한다 똑바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데모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은기 소장님 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하은기TV 5월 중세를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친듯이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같이 해주시고 또 제가 텅디피디님이 수고하셔서 재방송까지 올려요 그래서 정말 안징글티비 민생경연구소 누추한 곳인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귀한 발견을 해주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재방송도 올리는데 어떨 때는 재방송도 몇천명 몇만명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텅디피디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일 또 만나요 오늘 밤에도 내일 또 만나요 안녕